사시 남정기 하겠습니다. 사시 부인 이름이 사시 성을 가진 부인이야. 이 사시 부인이 집에서 쫓겨나서 엄청 착한 여인이고요. 이 부인이 쫓겨나서 남정 남쪽으로 간 이야기 이 사시가 인년왕후에 해당되고 사시와 대립되는 교시가 있거든. 교시가 장이빈에 해당돼. 그러면 누구 어떤 인물에 긍정하겠어? 사시라는 인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지. 조선시대에 가정 내 처와 첩의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야. 보면 줄거리 볼게요. 이 유연수라는 사시의 남편이야. 얘가 좀 우유부단한 애야. 그러면 누구에 해당되겠니? 숙종에 해당되겠지. 중국 명나라 세종대 금령 순천부에 사는 유현이라는 이름난 신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5살에 장은 급지합니다. 그래서 한림학사가 돼. 그럼 뭘로 불리겠지? 그 다음부터 유한림으로 불리겠지. 한림학사를 제수받는다. 유한림은 특성과 재학을 겸한 사시와 결혼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애가 없는 거야. 아이가 없어가지고 사시가 근유해가지고 교실을 첩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첩으로 받아들이는 애가 나쁜 인물이야. 사악해요. 그래서 아들 낳아요. 아들 낳으니까. 아들 낳자 정시되기에 사시를 모함하는데 아들 낳았는데 조금씩 있으니까 1년 지나니까 사시도 또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교실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요. 사시가 죽였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사시가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했다고도 모함하고요. 결국 유한림은 사시를 쫓아내고요. 교실 말을 듣고요. 교실을 정실로 삼는데. 그런데 이 교실이 동청이라는 내연남이지. 간통하고 유한림을 다시 모함해요. 그래서 유한림을 유배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한림도 결국 교실 때문에 사시도 쫓겨나고 유한림도 유배 가게 되고. 그 후 조정에서 유한림에 대한 혐의를 풀고 충신을 모함한 동청. 아까 제 동청이 누구니 교실이랑 내통한 교실의 내연남이지. 유한림은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사시의 행방을 찾다가 소식을 듣고 온 사시와 만나게 되고. 유한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교실을 처형하고 사시를 정실로 다시 맞아들인다는 얘기. 숙종 때 인양랑우와 장리빈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왕비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 왕비라는 임무가 나왔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했지만 아직 때가 멀어서 부인도 나왔다. 이 부인이 누굴까요? 사시입니다. 이 부인은. 남의 부인이 그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으탁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오. 아직 때가 멀었대. 뭔 때가 멀었다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부인이 그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으탁하게 될 것이오. 남의 부인이 그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거기에 으탁해 있으라.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다. 여기 아직 때가 아니니까 이곳에 오지는 말고요. 남의 부인이 그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으탁해 있으래. 그러면서 남의 부인은 바다 끝으로 알고 있어옵니다. 첩에게 탈 끝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첩은요. 자신을 사시지 그지. 자신이 사시가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거. 1인칭 대명사고 사시가 여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부인은 사시네 그지. 왕비가 말했다. 왕비는 어디에 왕비인지 모르겠지만 왕비가 나왔어요. 조만간에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겠대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묘회라는 스님이고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 조력자라 그러지. 그지니 조금 더 염려 마라. 이었고 좌우에 앉아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국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천녀 등이 있었다. 사시가 다소군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이 장강 국부인 장강과 한나라 반천녀 등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시는요. 사시는 어떤 인물의 대명사냐면 아주 득이 있는 남편을 아주 잘 모시고 현모양체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야. 그러면 이 국부인 장강 한나라 반천녀 같은 부인들도요. 득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야. 득이 있는 훌륭한 부인이야. 훌륭한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 굳이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뵙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거뒀던 주렴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주렴은 우리 구슬발 구슬블라인드 이렇게 이게 요란했어요. 요란하니까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시비는 종이지 여종 종이 부인을 깨신다 하고 부르 그늘 사시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구슬발 소리에 놀라가지고 몸을 뒤척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 부인 잠 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주렴 내리는 소리는요. 꿈을 깨게 하는 소재야. 꿈을 깨게 하는, 깨게 되는 소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앞부분,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지금 꿈이라는 얘기지. 꿈. 꿈이라는 거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부인이 사시가 자살하려다가 자살하려다가 기절한 듯 잠이 든 거야. 기절한 듯 잠이 든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이 유모하고 시비가 놀래가지고 이제 어 부인 깨신다 잠이 어 깨신다 하고 부르는 거를 사시가 일어나 앉으니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까지는 지금 비현실 세계지그지 비현실 세계에서 지금 현실 세계로 온 거고요. 사시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앙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났대요. 꿈과 현실이 연결되는 것 같지. 꿈과 현실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그지.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계속 이 두 사람이 소인은 누구야? 유모와 시비지그지. 유모와 시비가 소인이지. 우리가 옆에서 계속 간호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어디 간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사시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려. 내가 분명히 저길로 갔다 왔어. 근데 그게 꿈이라고?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길을 찾아 대나무 숲을 쪽으로 가니 사당이. 사당은 죽은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고 하는 곳이 사당이지.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있는데 학령묘라고 쓰여있었다. 학령묘 뒤에 우리 해석이 잘 되어있어요. 손인금의 비인금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인데 이 아양과 아양과 여영도요. 굉장히 덕이 있는 인물이야. 덕이 있는 인물 덕이 있는 부인이야. 분명 아양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꿈에서 본 것 같았대.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글려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대. 그러면 이 대나무수세계와 비현실세계와 비현실세계가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현실세계와 비현실세계의 묘호한 공간이고요. 꿈은 사시가 죽으려고 그랬잖아. 사시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배울게요. 초상화가 글려있고 초상화가 글려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 그러면 꿈에서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너 아직 때가 멀었어. 이러면 이건 뭐야.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소리지. 너 남의 도인한테 가가지고 좀 어탁하고 있어. 그리고 너 돕는 사람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 초월적 존재가 한 말. 꿈속에서 본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어? 그 꿈 얘기 맞겠다. 지금 꿈속과 똑같은 일이 여기 벌어졌잖아. 그러면서 꿈속에 대한 그런 꿈속에 대해서 그 부인이 한 말을 믿게 됩니다. 이에 사시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그 어찌 은혜를 잊어릴까? 이제 좋은 시절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될 것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야. 분양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직이 집에 가서 자 이렇게 이제 희망은 가지게 되었지만 자기 신세 생각하니까 슬픔을 밀려와. 왜? 지금 나중에 그거는 이제 희망은 가지는데 지금 봐봐. 시비를 시켜 묘직이한테 가서 밥을 구해서 새삼 나눠 먹어요. 구글에서 먹는 거야.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구글에서 먹는 처지니까 슬프겠지. 그지? 이었고 사시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그래서 희망을 좀 갖게 됐지만 야 지금 내 신세를 봐. 이렇게 밥이나 얻어먹는 처지인데 신령님이 나를 놀리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밤이 된 거야.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잘 곳도 없어요.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 누구야? 사시. 사시 아니옵니까? 두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잘 곳도 없고 그런데 두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려움에 빠지려고 죽을려 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야. 깜눌이겠지. 사시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성이고 굿. 도와주러 온다는 사람. 묘해. 앞에 이름이 묘해고 조력자야. 다른 한 명은 여동. 아까 저의 여동 어디서 나왔니? 여기. 자, 하지끌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여기 여동 나왔잖아. 그 여동이야. 여동이었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성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가는 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어진 여자가 누구니? 사시지. 그치. 사시가 하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항력 모호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지. 그치. 꿈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정기적인 요소지. 이에 배를 저어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를 타고 어디 가겠니? 남의 두인한테 가겠지. 그치. 이 배는요. 사시를 바다 끝으로 대들아 줄 소재고요. 사시를 바다 끝으로 대들아 줄 소재고. 소재 수단이 되는 거야. 줄 수단하자. 소재 말고 수단으로 하고요.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 아까 유연수가 한림학사가 되었다 했지. 그치. 사시의 남편이지 유연수. 사시 남편. 우유 부단한 성격. 우리 역사적으로 오면 숙정에 해당되는 인물이고. 자, 유배지에 도착하니. 이야, 유배가 왔네. 유배를 왔네. 유연수도 유배가 유배를 얹혀지고요. 도착하니 바람이 그새고 인심이 사나워 가정고초를 긋게 되었다. 외로움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어? 고생하고 난 다음에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예전에 교시한테 교시의 꿰매 빠졌다가 그때는 살이 분배를 못한 거야. 총명이 돌아온 거야. 총명이 돌아온 거고. 자, 뉘우치면서 뉘우치는 거야. 사시가 동청을 꺼렸는데 사시가 동청이 누구였니? 교시에 내 연남이지. 교시의 조력자야. 교시에 내 연남. 끄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아, 왜 사시가 동청을 꺼렸는지 이제 내가 알 것 같다. 어진 아내의 사시지.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요.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며 병에 걸린 거야.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옷 입은 노파가 병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이독하니 이 병은 아플 때 그 병이 아니지 이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할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리요.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군산 어디서 나왔니?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 이로다. 우리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뭔가 연결된 것 같지? 그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연결된 것 같다. 그지? 그러면서 그리고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할림이 놀라 일어난 이게 꿈이었어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구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할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는데 거기에 물이 뿡뿡뿡 솟아나는 거야. 물을 한 그릇도 오라고 해서 마시니 달고 상쾌한 것이 이슬 같았대요. 원래 행주는 여기 지금 있는 곳이 행주무라는 곳인가 봐.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할림의 병도 수질이 안 좋아가 생긴 병이야. 좋지 않은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 적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는 그 샘은 그 뿡뿡뿡 솟아나는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해가지고 이 병은 뭘까요? 어떤 역할을 해요? 할림이 아팠는데 병을 낫게 하는 방도지. 할림의 병을 낫게 하는 방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 꿈은요. 꿈을 통해서 유알림이 살아나지. 유알림을 구하는 그런 꿈이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는 볼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